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이른바 이종근2의 정체가 누군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그의 아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논란 당일에 각각 조퇴와 연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여부에서는 부부가 같은 날 자리를 비우고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부장은 이용구 차관이 국회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뒤에 이종근2가 자신이라고 지목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당일 바로 오후에 조퇴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근 부장은 해당 언론에 대해서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대화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휴대전화 전원이 한동안 꺼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근 부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가 방전이 돼서 잠깐 꺼져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번 일과 무관한 일로 잠시 조퇴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대검 연구관들이 총장 징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사부장이 그런 대화에 참여했다면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종근 부장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 부장이 자리에 없어서 돌아가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종근 부장이 검찰 법무부의 차관 이용규 차관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비선에서 뭔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비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뭔가 도모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은정 담당감도 이날 하루 연간을 냈다고 합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지난 1일, 지난달 25일 판사 성량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의 박은정 담당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과 통화하는 등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던 대검 감찰부 직원은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에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아직 사찰 관련 문건이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관계자가 검찰에 바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검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법조계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엔 이미 친구 사이로 등록돼 있던 박은정 담당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이 도련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이전 대화나 통화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돌았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전격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법무부 김태훈 검찰과장도 이날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김태훈 과장은 주변에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하루 쉬겠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측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강제 수사를 통해서 해임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지만 기존 계획이 불발된 데 대해 충격을 받았고 오히려 추미애 측에서 감찰과 수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위법 행위를 한 의혹이 불거지자 적지 않게 당황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친히 구태탈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부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 부분은 둘 다 추미애 측 측근 인사로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직무 정지 등에 앞장서온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체적인 행위가 하나 둘씩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자들이 지금 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내진 뒤에 검찰 내부와 법무부에서는 1선 검사들이 정권의 편을 들어온 아주 표시가 나는 그런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 사퇴 압력 등 거치에 대해서도 압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지나 내부 지도부 교체기 등 격변기에 어디에 줄을 서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아온 검찰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눈치를 보거나 줄 설 필요 없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요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엉뚱하게도 권력에 편을 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과 그 휘하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인사를 한다거나 감찰을 한다거나 그리고 징계를 하는 등의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의 중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독립은 바로 이들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독립돼서 별도의 수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검찰 내부가 이러한 큰 격변기마다 갈라져서 권력평과 그렇지 않은 평가가 갈라져서 이렇게 내분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현재 상태입니다. 검찰 간부들도 그렇고 편검사들도 그렇고 지금 검찰과 법무부 내에는 큰 양대축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결정이 직무정지가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가 다시 복귀한 상태에서 이른바 친히 구태타했던 세력들에 대한 정리가 지금 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편검사들로부터 지금 검찰을 다시 독립되고 중립된 기관으로 만들자 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일로 예정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여기에서 만약에 징계가 된다면 또 다른 검찰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에 이루어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양당 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검찰과 법무부 직원들의 관심은 10일로 예정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쏠려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